오늘 UFC 대회는 싱가포르에서 챔피언 제외 패더급의 절대강자인 랭킹 1위의 블레스드 맥스 할로웨이와 한국의 레전드 파이터 랭킹 8위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격돌했다. 당연히 그동안의 퍼포먼스를 생각했을 때 할로웨이의 압도적인 우세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다. 이렇게 시작된 경기에서 정찬성은 이전 볼카노프스키 경기 때와 다르게 치고 빠지는 스텝을 살리면서 할로웨이에게 한 번의 거리를 좁히면서 카운터를 치는 전략을 가져왔다. 이 전략은 라운드 초반에 할로웨이를 많이 당황시키게 하며 좋은 분위기를 정찬성이 가져오는 듯했다. 하지만 노련한 할로웨이는 정찬성의 카운터 패턴을 점점 읽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정확히 보고 치는 펀치로 다시 흐름을 자신 쪽으로 끌고 온다. 이후 2라운드에서 할로웨이의 펀치가 정찬성의 측두부에 정확히 걸리고 할로웨이는 다스쪽으로 피니시를 노리지만 정찬성이 극적으로 방어하며 위기를 벗어난다. 이어지는 3라운드에서 정찬성은 이런 경기 패턴대로 흘러간다면 서서히 잠식당하면서 할로웨이에게 패배를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과거 젊은 시절 거칠었던 코리안 좀비 모드로 난타전을 걸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다가 할로웨이에 보고 치는 카운터 펀치에 쓰러지면서 패배를 하고 만다. 경기 후 할로웨이는 정찬성을 레전드라고 치켜세워줬고 정찬성은 챔피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옥타곤의 글러브를 벗으며 은퇴를 선언한다. 이렇게 한국의 많은 격투팬들의 오랜 시간 피를 끌게 했던 레전드 파이터가 떠났다.